우프있고 쓰나있으면 돼 1레벨에 틴탈 트는거는 틴탈이 없지 않으라고 봐 그러니까 노무현 어 뭐야 사명 있었노? 젖었네 아니야 저 사람은 어딨어 중간적으로 뭐하는 중간? 야 비행기 그 거기 홀프샷도 아니고 저기 뭐냐 비행기 중간 아래에 있는게 말있지 전번 승리한다 들어왔어요 도서관 아 리미야 쌈노삼이네 아니 이거 쓰나가 못다줘서 안됐잖아 그러니까 쓰나가 브리핑이 안되면 어떡하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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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무위기 아니노 이거 맞아 존버 오잉? 재밌네 아 내가 중간 견제 가야겠다 아니 이건 딱봐도 여기 대기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인데요 흐흐흐흐흐 아 이거 SMG랑 징거잖아요 누구야 백터 두 쓰레기인데 이거 얼마나 쓰레기인데 무항 그렇다 그치 아 10자 침출 오이씨 뭐 도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와 우와 우와 It's all up to you now Finish the mission 나 저기 안 보이냐 왜? We lost that round but it's not over yet We're ready for the next one 저기 안 보여 아니 스나야 스나 저는 찬이야 브리핑도 해봐 아니 브리핑이 왜 안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브리핑을 여기 안 해 한 명 들어왔다 아아아아아아 한 명 들어왔으면 조심해라 그런 거 있잖아 페이지 한 명 다운했어 아 뭐야 저거 개탈피인데 어딨노 오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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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킬할 뻔했어 아 친뱅도 오지고 아 선생님 에밀 총통 바로 앞에 에콘 올라온다 아 나이스 이거 이거 찬이는 오케이 나이스 스나 내놔 이 새끼 와 스나가 0킬이야 스나 내가 스나 내놔 이거 스나 내놔 수나 내놔봐 아 뭐야 아 바꾸려고 했는데 아 벌레 벌레 아 달려서 죽어요 그냥 아 들켰으니까 괜찮아 들켰으면 괜찮아요? 범죄도 범죄가 아니다 일단 바꿀게요 적 수나 어딨어? 모르는 랩 오이 와 이게 개똥시멜 관제네 어? 관제 수나 킨벨 존맛김 킨벨이 문제가 아니라 아 찬이가 수나들고 어? 일단 바꿔주세요 아 역시 쓰면 당연히 바꿔야지 어디 가야 되지? 애들 몇명 가나서? 세명 남아 세명이 형 이거 야드로 야드로 가는게 유리하죠 왜 왜 왜 왜 여기서 오고 있어 알 에스 에이감 어 저기 카운터 앞에 신나다 삐톈가? 분명 아, 뭐지? 삐 앞에 였나 아니, 이거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거 타운 두 명이다 이거 혼자 봐 이거 혼자 봐 더 안 한 명 아, 뭐야 뭐니? 나 혼자 왔어 중통 둘 어, 뭐야 나도 어딜인지 몰랐어 아니, 안 돼 아, 뭐야 두 명이네 아, 두 명이네 이게 프로입니까? 아, 이게 안 보여 부시술이야 부시술이야 이거 스택스쿨트 게임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말로만 듣던 CG 프로입니까? 진짜 프로 아닌데 아마입니까? 네 네 버거 안 들어갈려나? 이하가스 다운 버거 옆에 하나, 버거 옆에 하나 멘탈 멘탈 어 아깝다 화이트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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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은데 피트 최소 3명 B 3명 B에서 발소리 개들린다 피트 어 뭐야 거거 민다 아니 이게 한 중인다고 아니 이거 흐으으으 초기피! 나이스! 다운! 라스트! 백구임! 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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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권총이야! 아니 뭐라! 에이 에이 봐야돼 이거 나 정신 팔렸어 다음 라운드 준비를 준비해 아니 권총을 줍고 있어 주먹을 버리고 타는 얼마 없었잖아 여섯 발 남아있었어 와 나 이 게임 어떻게 했냐 예전에 리얼루 엄마 어디야? 중공 아냐? 일단 서지 하나 다운했어 한 명 늦춰 내려갔어 야드로 내려간게? 야즈? 리미아가 봐야지 다운! 버거 쪽에 쓰나 신하 버거 어 신하 여깄는데? 신하 저쪽쪽으로 간다 어떤 새끼야 이거 신하 도서관 도서관? 응 몰라 나갔을수도 있어 스폰 포인트 스폰 포인트 도서관 계속 사운드 소나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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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보라가 오고 있었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양각이어서 이기는 각이었는데 나이스 터지컷 오우 딸티였을 줄 알았어 버거하면 메이드 날아갈게요 메이미나? 페이크인가? 얘 A 푸쉬 같아요 레이저 3개나 A 푸쉬 맞는 것 같은데 A 푸쉬 A 푸쉬 픽자 3명 픽자 3명 아 누워줘 제발 왜 안누워 영스님 다이스 영스 컷 라스트 B야? 아니아니 면세? 면세 카운터? 면세 카운터 라스트 쓰나? 나가지마 중통쪽에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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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개 어렵네 아니 이거 소음기 너무 유리하다 에바나 네? 지구나미 시 아니 이거 데미지 등을 쓰레기단인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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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B 밀자 B 밀어도 될까? 관제..아.. 관제랑 한 명 봐야돼 오! 관제! 오! 나이스 그쪽에 한 명 계단쪽에 있어 어차피 아프다 안보는게다 들어가지마 이거 SMG가 진입해 다 A쪽이다 이런거 저사람이 나 죽였으니까 머리..머리 쪽에서 관제 보자 야들 쪽에 싸움도 왔다 야들 쪽에 싸움도 왔다 어 뭐야 아니 이 형 뭐해 뭐해 오! 저거 저기였는데 아.. 결국은 중간이 안 갔다 근데 대안 육군이 여러분 어트구 변해 가자 오빠 저런구멍 본적도 없어 피아 특별이 불가능하다고 어트구 아트구 네이스 다 맞습니다 에이 하나! 에이 하나! 두루었다! 에이 라스트 하나! 아.. 관제 안에 뭐 있어 관제 다운 아트구 관제는 거 관제는 거 아트구 관제 위조심 관제 안전 아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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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iencies 아트구 도 deceinnen 아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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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관제 위조심 아트구 화장실 아그로 와 awards 으아ICH 그니까 아 근데 이거 할만함 아니 베베 형이 그쪽 펜션 잡으면 안 돼 에잇 거봐 AR는 왜 무기 앞에 나가있어 아 조연 좋네 카트 아 이게 F&J가 마스티스나 아 뭐야 저거 한 여섯대 맞은거 같은데 왜 안 죽어 아 에임 아니 보원에 비해 보원에 비해 보원 때문에 보원 죽이다 두명이네 아 까비 두명이었네 아 아 아 아 잘못갔다 오 중간이야 수나 거기 아 아니다 유조차다 유조차 저어딘 어 잘못됐어 아 안에 있네 죽지 말라니까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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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카트 쓰나 했어. 반응이 느렸다 내가. 줌하면서 갈 거야. 아니 근데 AR이라 줌하면서 가면... 그니까 너무 느려. 화단 쪽에 쓰나? 중계 없겠지? 뭐야 있잖아. 땡기머리. 까비. 아 안돼. 약간 넘어서. 화기야. 리얼로. 순화 대 순화면은 최장돌이 있는 건 없어요. 리미아가 3필만 더 있었어. 아니 못 해먹겠어. 너무 어려워 다들. 개 잘해. 미쳤어. 아 님 시즈 캐주얼만큼만 해봐요. 지금. 시장 개돼 지금. 야 이거 3라운드 이기면 된다. 맘 맞고. A6 A4C. 거반. 어디 들어가? 에이. 하단. 투표 3명.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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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제발. 보고 있었는데. 바로 나갔다고. 아 근데 이거 반응이 좀 느렸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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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라운드 준비해. 찬의가 부지런 거 우리 소방수님이 봤다. 벡터가 이거리에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이상만 가도 이 이상만 가도 이 이상만 가도 이 이상만 가도 비쌈. 또 에이너스인 것 같다. 벽터가 이상. 벽터가 이하. 벽터가 이하. 아니. 벽터가 이하. 엄청. 트... 어허? 아니 찬이야. 이킬은 해야 돼. 이게. 아니 나 B 대가리로 쏘길래. 면세 앞에 하나 이 하나 면세 앞 나이스 라스트 어디야? 하루하필 있어요 이 총로 쪽 오 깜짝이야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 멱살을 잡고 이기시네 다들 니가 멱살을 놔버렸어 새끼야 죄송해요 cherry search and destroy ью 아 뭐야 가로십 자 앞에 하나 가로하나 힐프 힐프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아 나 죽어보고 왜 안 죽어 에이브 오잖아 뭐야 이거 비치하려고 했는데 다 죽었네 아니 리메야 왜 안되지 못했더라 아 왜이러지 아 왜이러지 아 왜이러지 오늘따라 아 심장 박동수 졸라빨려 지금 이 1-1이면 롤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쟁인데 시빨려나 여기 못투잖아 개새끼가 아 집중해 왜이러지 왜이러지 베베가 시키를 했다 베베가 타니때문에 옵데댔다 이기 아 집간네 맵 뭐할래 진팀맵이야? 뭐 어디에든 상관없잖아 석찌 뭐 어디에든 질거 같애 그러면 스키드로우 하실 파벨라 하자 스키드로우 고아원이니까 파벨라 하자 오케이 오케이 파벨라 너도 가벨라 파벨라에서 티파이브 이겼어 엉 졌어? 이겼지 이었습니다 준비되면 마다쌤 준비 2주 됐습니까 뭘 하든 준비 돼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뭘 하든 우리 질거라서 근데 찬이만 잘했으면 그냥 달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어 영스 영스님 그걸 안죽네 네 헤드를 쐈어요 찬이야 정신 차리자 아래팀 찬이 화이팅 하나 둘 셋 리비아 화이팅 추하다 우리 아래팀인가? 아래팀 목적을 지켜주세요 이 맵 뭐더라? RIP 히힛 힛 뭐야 우리가 방황할래? 으어우 조질 뻔했다 이거 바나나에서 위풍 날아왔네 바나나에 둘이 있었어 둘 다 빠짐 뭐야 우리 위에 있는가 베를맨은 위에 위에있어 위에 에이롱둘이 에이롱 둘이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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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보면서 오는건가 더 b 갈께요 아 뭐였지? 에이 하나 택을 지글자 하나 다운 하나 더 있어 게지폭상이랑 아이스 조심하세요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하나 다운 오 뭐야 뭐야 다운 다운 괜찮아요 괜찮아요 힐 움직여야겠다 오우 깜짝이야 이제 왔노 언제 왔노 언제 왔노 개 뛰었네 여기서 에이에서 오 찬위 갈굽먹으니까 좀 잘하는데 갈굽아야 돼 역시 이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개집까지 날라오니 오이 오 스날 에이롱 귀집방이 에이도 오겠다 오 아사아 에이 온다 에이 온다 저 백맞았습니다 나도 정말로 다운 다운 에이롱 에이롱 에이롱에서 좋았다 에이롱 하나 태그 나이스 에이롱 한명 더 옥상 가는게 낫지HS 아 에이리 어 뭐야 에이 굴려 어 앙카형 온다 존나 무섭다 A 푸시 온다 B에도 한 명 킹뱅이네 아 저기있네 2층 벗겼어 이씨 베베 바로 밑에 있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 이걸 있잖아 A 롱툴 킹챈님 그쪽 라인에 하나 있어요 조심 여기? 네 그쪽 라인이요 2층에 아마 있어야 돼 나이스 근데 이거 다 죽이고 하려면은 시간 부족해가지고 응 내 생각엔 라운드 주자 킹패치 킹챌 세이브해 어 뭐야 저 졌죠? 뭐야 어디 있었던 거야 침대한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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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의성 근데 이거 어차피 시간 없어 응 시간 없어 아 앙카형 존나 빨라 스테레이프 팍팍 씹면서 오나봐 에이롱 군란이 바로 수납처럼 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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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온다 센터 센터옥 타운 태그 태그 어 센터옥 타운 에이오 에이롱 하루더 개피해요 그거 어 이즈야 다운 하루더 있어요 야 하루더 있어요 야 하루더 있어요 아잇 아 시퍼라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 한 명 더 한 명 더 에이롱 라스트 에이롱 어 에이롱 에이롱이요? 안전해볼게 아니 베베용? 반대이? 에이롱 제 집에 내가 이거 뒤로 뺄 수 있는 각이어가지고 아마 못 봤어 저기 잘했어 다음 라운드 준비해 에이롱 아니 나 앙카형 나한테 그거 던지는 줄 알았어 아냐아냐 아까 다 썼어 여기 아 그래? 아니 저 형 모습 보고 딱 계속 쏘고 있으면 바로 크레디드 문 앞에서 쳐맞고 타는데 여기 한두 번이야 터비널에서 도구를 나이스 영스립 다운 에이롱 하나 아이고 한 명 더 있는데 아 내려갔다 개비 계단계단 에이롱 계단 어우 쏠뻔한거 같애 방금 나 에이롱 진출한거 알텐데 이 양반 모를수도 있어 형 그거 쓰레기통 올라가가지고 여기 쓰레기통 어 뭐야 떨어진거 아니었어? 더 위에 하나 옥상에 하나 형 A옥상 가야된다 A옥상 오 센터 나이스 형 A옥상은 나이스 나이스 다운 하나 더 다운 어 어디지 설치 먼저 태그 여기 태그 어디 중앙이요 야드 바로 중앙 어디지? 주방으로 들어가자 공장에서 내류로 돌거야 세탁소 저기 세탁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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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벨라 못해먹겠다 당황했다 오? 팔? 어디 변태냐 저거 폭풍? 폭풍? 나이스 나이스 아 두루 하루다운 아니 A옥 아우 oti실 뻔했네 A롱 못봐 어 뭐야 아아 B아나 B롱이 아나 B롱이 아나 B롱? 그냥 뒤로 도는거 조심 한우도 따옹 아니 센터 아니 이거 내가 그냥 구체한거야 그러니까 B 먹었는데? 아니 이건 B 먹었지 B 한 명 거기 있어 아 B 한 명 됐어 A 한 명 거기 있어 A 안에? A 안에가 올거야 그냥 A 세트 잠깐만 응? 뭐야 저게 낙사가 된다고? 울베스나 아 2층 올라왔는데 올라갔어요 갓 아 미안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다음 한 명 에바 아니 아니 저게 낙사가 돼?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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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야 푹 날아오더라 A 한 명 A 한 명 보여줘 A 두 명 탱 탱 이게 두 명이라고? A 어디 말하는 거야? 아 타라다고 나 뭐야 나 폭탄이었는데? A 사운드 A 사이트 안에서 싸운다 아 다운 다운 아 나이스 A 클러 같아요 A 벙 옥상 옥상 옥니다 우리 설중 울베같은데요? 어디? 맞아 맞아 넓 A Contemplate 이제 A 많이 볼 거 같은데 A 건물하겠나? 어디야? B 공사장 아 뭐야 이거 에잇 계단 어 거기 근데 B는 한두 명만 보고 있어도 뚫기가 힘들어가지고 어 뭐야 아까 이러면 오히려 전진해야돼 오히려 전진 이거 뒤에서 디치하니까 오히려 전진 라스는 B0이고 저희 본진쪽으로 해가지고 올거에요 본진쪽으로 아니 찬이가 이쪽으로 가면 아니야 찬이 A쪽으로 가야돼 이거 여기서 죽으면은 너무 불리하지? A쪽으로 가야돼 아니 거기 봐야돼 안 뚫려 그렇게 안 뚫려 어? 아 씨 트래그 나라운지도 돼? 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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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잡이네 해디 하하하 아 님 뭐다 이분들 롯다니 다 됐다 하하하하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러게 이롱 태그 태그 뭐야 이롱 핀젠닌 바로 집 앞 2층 태그에요 여기? 이롱이 막 터졌는데 여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분명히 이게 마지막 아이스크림 힝힝힝힝힝힝힝힝힝! 길거리 파이디 Little っちゃб ain't 이길 줄 알았어 봐봐 M도 한 대 맞았고 죽었지 않았어? 아 개피였어 아 A롱 달린다 A롱 달린다 B도 있어 B도 B롱도 있어 A롱 달렸어요? 어 달렸어 A롱 있어 있어 A롱 더 있어 와 나도 나도 갈뻔했다 백맞았어 A죠 백업 어 A롱 A 사이탈 둘 니자 디퓨즈? 한 명 더 있어 한 명 2층 올라갔을 것 같은데 뭐야 아 팀 필렐 뻔했다 이거 조커 온전 디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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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거 나머지 한 명 더 있구나 어 한 명 더 있어 2대2 어어어 아이스 저 개지복산 나 롱 복댕 개지복산 아직 있음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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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못가네 아우 2번판 한 개 뭐야 개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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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복선 아직 개지복 어 뭐야 개지복 와, 이걸? 와, 이걸? 오늘 하루만 4명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걸 클랩명 운지로 바꿔야지. 저세상 개모델이. 굳이 넘어. 15G 되는 것 같아. 여기서 프레스티지 모드 누르면 개꿀잼이지. 순식간에 1레벨 기본 클라스. 눈물 납니다. 누가 위팀으로 간 거야? 아, 저기. 아. 왜 위팀 갔노, 민호. 저세상 개모델이. 저세상 개모델이. 아니, 근데 모투를 못 하겠는 이유가. 나 240Hz에 너무 적응됐어. 아, 맞아. 이거 90Hz에. 이거 90이라서 너무 올랬거든요. 이거 상대팀 멤버 체인지 있어. 파자마? 영스님. 오케이. 오히려 좋나? 이러면? 영스님이 일단 검증된 괴물이기 때문에. 괴물이 아니라 망령이지. 망령. 파자마 예전에. 예전에 그거 아니야? 예전에 EX? 어? 파자마님이 모신다고요? 예전 EX. 예전 EX. 현 RQS. 현 RQS야? 파자마지. RQS였는데. 연락이 끊기고 몰랐어. 파자마지 저거. 파마지. 파마지. 응. 파마지는 누구야? 파마지 그. 엑박 프로인가. 플스 프로인가 있었는데. 옛날에.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파자마 아니야? 그러니까. 파자마가 닿는데. EX. RQ로 옮기게 된 계기가 뭐야? 몰라. 그냥 어느 순간 왔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반갑게 맞아줬지. 근데 의외로. 이거. 모토클랜 중에. 우리. 우리 클랜이 은근 활성화 잘 되어있는 거 알아? 흡입구가. 아. 지금 솔직히 여기. 모인 사람 중에 흡입이 몇 명이 뭐야? 이거 패트다. 5명 같은데? 50%가 흡입이야. 응. 지금까지 모토 매트를 돌리는 사람이 8시대밖에 없었는데. 아니 이런. 같은 맵을 한다고? 저 같은 맵을. 엠빌 맵이잖아 이거. 기억도 안 나 이거. 오마이갓 이미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저기. 이거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래팀 아래팀. 아래팀. 아봐 아래팀이지 우리. 아 맞다 아래팀. 건물이 네이비 씰인데 우리가. 서페어. 서페어. 오히려 좋아. 네이비 씰인데 우리. 서페어. 우리 시꺼먼 브레이크 새끼들을. 이거 오히려 안보이다. 이거. 이거. 여기도 레이드나. 이거요? 이거 그냥. 엄마 뒤지게 돼. 아니 잠깐만. 이거 기억한다고? 여기로? 에이. 에이 창고. 거거 에스코트 누구야. 그쪽 앞에 한 명 있어. 에 있는 건 아닌데. 언제 올라와노. 도망간다. 나이스. 이거 그냥 뒤로 돌적해 있니? 그. 그쪽으로. 쟤쎈데 아마. 어. 홀리 씨. 어 안 찍고 있어 이거를. 이 맨 아 파킹 우. 발소리 들리는데? 누구발소리. 이거. 나 혼자 남은 거야? 레이더실. 발소리 들리는데 이거 배병인가? 조준하면서 가고 있네.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이거. 아 우리 아군 싸웠네네. 깜짝이야. 이거 그냥. 삐설 합시다. 삐설 합시다. 삐설 삐설. 삐설 삐설. 삐설. 삐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삐설 함. 삐설. 저 머리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surfbuilding. terrainx2 뭐 더 나. 텍스처 구별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게 predator. rhoi hoch hoi. 저렇게 제이어리 소리. 삐설. Arm relates도 못된 거야. 삐설 Frappers 잘 bricks, 아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맵 개똥 쓰레기인데? 와 에임 바로 확 가는 거 봐. 베르세르크인가? 혹시 그 카페 베르세르크인가? 저 카페 베르세르크인데? 알겠습니다. 에이 보는 사람 없어? 저 거기 맨날 스나 가는 곳에 이름 까먹었는데 어쨌든 적본쟁들 차에 스나야. 하나 더! 나 죽은 족! 어딨어 어딨어? 그쪽 오른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 뭐야? 옥사이 쪽에 하나 있고 인생 조졌다. 옥사이 쪽에 있었나? 있었어. 다운 다운 다운. 와 저거 인지 안 했습니다. 죽었다 저거. 어 뭐야 한 병 더! 아 A 쪽! A 공부라. 망했다. 이 방에 있었어. 이 방에 있었다고? 어. 어 여기서. 어 2층. 저희 본진 근처로 그쪽으로 가고. 저거 말고. 저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아 요즘 지명이 생각이 안 나 여기. 맵을 해봤어야 기억이 나지. 오 뭐야? ㅋㅋㅋㅋㅋㅋ 설마 봤어 저거? 뭐 있었노? 아니 그냥. 아니. 어 뭐야? 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게? 그거는 그냥 막 던진 거야? 어 아무렇게도 없이도 받아준다는데? 아니 이건 뭐지? 나이스. 나이스. 저거 본진 쪽 하나. 뭐라고 해야 돼 거기? 저거 거기. 저거 앞에. 저거 푹 싸먹는 한이지. 아. 어? 어? 쟤 앞에 있다. 장갑츠 저쪽 아니야? releves me. darauf 폭탄. 저 네이드로 죽어서 못 봤을 걸요. 어 뭐야 뭐야 여기있다 내 쪽에 2층 2층 뒤로 빼고 삐사 아 뭐야 안보여 피기맨 너무 싫어 그니까 이거 안보인다 어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어디 어 거기여기 아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오 내게도 내게도 바로 미친 자가 그냥 아직도 위로 리로딩 한 명은 사우스 말고 숨어 리메야 또 앞으로 안 거기있으면 죽어 니 오른쪽 오른쪽 외배야 오른쪽 아니 병신아 왜 좀 씨발 진짜 해상도 낮아서 안보여 어 있어 굿잠 해상도 낮아서 안보여 해상도 낮아서 안보여 succeeding 저 오른쪽 저 환기 아 뭐 뭐라 그래 저기 지금 저흰 eran 위치발 에허헤 헤베가 화내는거 오랜만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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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슬라임 여기있어 흫씨X 1명 필기로 갔어 1명 필사이즈 삐롱 스나 아아 아이, 젖었다 아휴 씨발 3대 맞았는데 태그 오지게 되네 태그만 오지게 되네 피로움으로 하나 뛰었는데 피로움으로 뛰었다고? 어메이씨가 누구? 피로움으로 뛰었다고? 피로움으로 뛰었다고? 2층에 있다 2층에 있다 옥상 우리 쪽! 바로 머리 위에 못 봤는데? 나 견제 당해서봐 어? 이거 A설각 A설각 A 하나 있었어요 A 하나 컷 여기 요쯤에 있을거야 아마? 내 주변에 있을텐데 그니까 적배에 있어 적배 이거 일단 돌아오나? 울베 쪽으로 도는거 같 울베 클리어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저기있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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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았어 인생 저 못사운다 나 내 샷파드 이거 이겨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겨 아 저기서 여기까지 우리 불 잡고 여기 오는게 불가능하 이거 아 이러면 진다니까 이러면 진다니까 원포인인데 왜 권총을 쓰셨습니까 소리 네 응? 소리 들렀어 바로 꺼져 네 앞에 있어요 굿 조합 팀 기릿 레이디 찬이야 이제 그런짓하면 지는거야 아 근데? 아니 아니 시각 끌려고 일부러 시간이고 자시고 저거 양각스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제가 쏘고 바로 쏘았으면 그 때문에 죽였으면 끝났어 어우 진지스러워 그럼 게임 끝난다니까 여기 두고 가진거 두고 가진거 두고 가진거 두고 가진거 두고 가진거 여기 B롱 보고 오오 피롱 오겠다 아 들어왔다 뭐야 아니 스가가 저기있냐 어어 와 진짜 왜 이렇게 안되냐 아악 케인님 그쪽에 있어요 스가 중앙 스가 중앙 죽났다 뒤지겠네 펌프 소홍기였어요 펌프 소홍기면 뭐하냐고 그라 fox 어린데요 어떤게뭐라 점점 뭐라 perché 저거 수명 기억이 안나 여기 앞에 뭐라 뭐야 2도실 1층 네 이도실 1층 아 뭐야 메인지가 기억이 안나 아just 이번엔 제가 브리팅을 하고 이번엔 제가 브리팅을 하고 지명을 다 까먹어 저게 뭐라고 그러지? 창고라봐요?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아 뭐야 네이들 네이들 아 뭐야 네이들 네이들 아니 이거 누구야 이거 쏘리 쏘리 에이더실 1층 아 펭 아 펭 그쪽에 적하나? 레이더실 1층 먹힘 안 카야 릴러리 어 여기 있다 레이더실 1층에 레이더실 1층 레이더실 2층 레이더실 2층 어 레이더실 2층 여기 가면 제가 죽어요 노태그 서비스로 신화 뭐야 아 이거 개사뿔트 포지션인데 저 오마이갓 개더럽다 오우 이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이거 레이저 어떻게 정보자 자니야 무슨 해라 여기로 4명 와 4명이 오히려 미드 컷이야 미드 컷 어 미드 쓰나? 뭐야 깜짝아 우리도 컷 업들에 있었어 시체 밑에있어 어 뭐야! 아니 저게 씨네 아니 말이 돼? 저게 칼실로 뒤져? 레이더실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까 죽었을 때 제가 레이더실로 양각인데 이거 아 안보여? 디펜드 에이 때문에 아 진짜 인테리어 그 민호 거기 창고에 에이 순나말로 한번만 창고가 아니야 레이더실로 안해 레이더실로 안해 저는 저쪽에? 오! 아! 레이더실로 1층 2 이거 아마 설치하고 양각 여기서 빠져야지 장갑차 뒤 다있어 울었다 양각 잡으러 온다니까 뭐야 이거? 뭐야 어? 아니 벡터 고음 아 아니 아니 그냥 딸피 한 대 준거야 딸피 한 대 준거야 딸피 한 대 준거야 CS 아이씨 아이씨 어 뭐야 어디 죽였네 타이밍 태그 전기 전기 아 뭐야 레이더실로 1층 빠졌어요 세력 없어서 인생 이잉 조졌다 하지만 안 조졌다면? 난 당신 1층이 여기 올 거란 거 알고 있지 된다 난 이거 삘용족인가 아 이거 삘용족인가 다哨다 당신이 여기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어 임마 아...어? 뭐야? 뭐야 이거? 하나 쓴하고 하나는... 장갑차! 네, 쓴다 장갑차. 들어왔어요, 다운. 라스트. 여기 옆막에 있는 거야? 뭐야? 2층! 2층! 2층 왜있어? 뭐야 이거? 뭐야, 쟤 왜이냐? 뭐야? 나 인제 있으면 시도받는데야? 아니, 나 뒤에... 뒤에 백옥에 들어갔었거든. 그때 올라왔나 보다. 나 안심하고 들어갔네, 갑자기. 내가 그... 너무 깜짝 놀랬는데, 이거? 뭐야, 통화 끝나니까 게임이 끝났는데... 슬틴, 스트로드. 스트로드. 어디가 앉아있어. 아, 우리가 앉아있어. 아, 우리가 앉아있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조심. 어디를? 이쪽이야. 이쪽이라면 어떻게 하...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사다리 올라간다, 조심. 메인 건물 2층 올라간대요, 옥상. 오케이. 나이스. 사다리 이쪽에. 컷. 자, 상갑자 쪽에 하나 더 있는데... 저기 뭐라고? 틋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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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뭐야, 메인 건물 2층. 2층 한 명 더. 컷. 굿샷. 히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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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야. 히트다, 히트다. 비앙카드이 다운. 어, 순간 저리째 팀 쏠 뻔했어. 저 새끼 또다 죽일 뻔했네. 미친년이 저거. 자꾸. 저 새끼 아군이야. 어, 순간 아, 저거 아군이었네. 이러고 있었다. 니나 시즈에서도 팀킬 장인해. 작업하다가 팀킬하고, 지나가다가 팀킬하고. 깜짝깜짝 놀라잖아. 어, 뭐지? 일왕 아무도 없나? 들어왔네? 들어왔어요, 2층. 꿀베 2층 조심. 이런, 그 뒤치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전진. 오히려 전진. 어, 여기 두 명이네. 아, 이걸 못 내려가서 죽는다고? 아, 뭐야. 옥상, 옥상. 어, 뭐야. 폭탄 있는 쪽에 한 명. 어디서 쏘는 건지 모르겠어. 어디서 쏘는 건지 모르겠어. 쓰나 죽었고요. 울베 옥상 조심. 예, 옥상에 한 명 있고. 폭탄 못 갔을 거예요. 아니, 씨발. 짜자자 한 명. 아이고, 아깝다. 아, 쏘지 말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내라. 어? 오른쪽. 아, 뭐야. 아, 한 명은 떨어지는 소리. 멀리서 들렸는데? 아, 이거 멀리서 들렸어. 손등적으로. 흐흫 흐흫 카피캐시 넣으셨어 왜 아무도 안가 이쪽에 여기 날꺼같은 거 지게차 뒤에 하나 있어요? 아니 지게차를. 장갑차. 다운! 나이스! 오케이. 아니 이거 뭐. 이게 안 죽는다고? 다운! 그 A 레이더실 1층에... 뭐야 나 핑킬 뭐야? 그냥 그냥 삐설 해버려. 그냥. 근데 아까 그 양반 올라가고 난 못 올라가냐. 너무 화해서 블랙리그로한테 안 좋은데요. 여기 있어야지. 어! 니놈 뭐잉? 이블린 긴장가? 어! 아! 매우 맞고 있는데 안 죽었다. 레이더 슬프. 오른쪽에 있을거야. 아 이겼다. 뺑돈다. 아직 레이더 슬프. 와! 긴장! 어디가? 어? 게임 못하겠다 이거. 너 이... 야! 이게 약간 텍스쳐가.. 디비전이랑 같이 총이어가지고 어 뭐야! 저기 뭐야 뭐라고 해야돼 어 저거 데에 수나한테 아니 뭐야 2층 벌써 들어왔는데 예뻤다 안보여 나이스 다운 거기 수나야 민호 수나라고? 머리 내밀면 죽는다 어 거기 아까 수나 있었어 적 빼 수나 수나 이번에 전진 안할꺼야 아니에요 그 거기 어디있지않은가 여기 있었다고요? 털들린 아 들어왔네 잠수함? 아 두갓 없었네 아 와 4발 맞췄는데 4발 맞췄는데 안죽는 총이 있다? 100초 쓰지말라구 슝슝뿌슝 오 나이스 근데 대체 누가 쓰는거야 이 총도 장난아니게 데미지 꼬뿌리인데 근데 이총은 그나마 안좋아 AR이라서 응 맞아 댐감이 없으니까 괜찮지 저기 포탐으로 저쪽까지가 대 마덜레스 그리고 이거 FMJ잖아 어 벡터는 소음기였어 심지어 아 죄송합니다 벡터 소음기 아 củ 똥총에 똥 똥기를ρα까 똥 어어어얼 아이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좋아 오히려좋아 아이고 우으으 못좋아봐 아니 그렇게 아니 typically don't 저사람도 레전드네 어 오케이 흫 흫 흩 360도 턴샷 한거 아니에요 방금? 와.. 뭐 똥고쇼야 지금 똥고쇼야 지금 똥고쇼 오신다 근데 오케이 뭐 스위칭 사이즈 똥고쇼 좋아지 셀칭 이슈 미쳤네 호메 살려줘 어 2층 레이더씨 2층 레이더씨 2층은 모르겠어 뭐 1층 다운 그거 2층 아까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아 들어간 사람이면 다운 뭐야 쿠브 베베베베베 아 나 불리할거 같은데 나 에이브 싸움 붙인다 뭐야 와 이걸 이렇게 내재를 한다고 미안해 에바 에반데 저기 2개 차 있는 건물 2층 창고 창고 엄마 살려줘 아이 너 여기 자리 병신이야 여기 진짜 진짜 뭐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아니 근데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조금 다 죽었네 안 들켜서 괜찮아 안 들켰다 이렇게 내밀는데 고개를 이렇게 처음인데 안 들켰잖아 지금 와 이걸 안 들켰다 안 들켰다니까요 이거를 이걸 안 들켰다고 뭐지 뭐야 이거 게임 재밌네 와 못끈했다면서 처음인가 봐 이거를 아무도 오 그렇구나 꿀잼이다 꿀잼이다 이겼다 바이 고생했어요 난 땅게마로 가야지 아 꿀잼이네 3회 휴가임 3회 휴가임